힘 얘기할 때 F이퀄 바로 뭡니까? MA죠. 이때 이 가스도 자리에 이걸 얘기할 때 최대의 힘을 얘기해볼게. 그럼 최대의 가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90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봐봐. MA 오메가 저거. 가만있어 봐. 이거 어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MA 오메가 저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어 그치? R 오메가 저거. R 오메가 저거. 가속도. 90도 얘기한 것이죠. 그래요. 물론 부호가 이제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또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뭘까요? 옆에서만 항상 중심을 향하려는 복원력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것이다. 음 된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잘 봐봐요. 지금 마이너스 MA 오메가 제곱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거 각도 일장각도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 일장각도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얘기가 여기가 지금 최대값을 뭔지 내가 밝혀봤는데 봐봐. 지금 이 가속도의 식을 잘 보면요. 가속도의 식을 보면 A 여기 잘 봐봐. A 사인 오메가 T A 사인 오메가 T 이게 뭐죠?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이게 변이 X를 표현하죠. 이게 변이 X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말이야.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됐죠.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M 그리고 오메가 제곱 X를 쓸게요. 자 여기 잘 봐. 이 질량 정해져 있지. 각속도 크기 정해져 있지. 등속으로는 더이니까. 이거 정해진 숫자지. 정해진 숫자지. 상수나 다름이 없죠. 그러고 보니까 아! 아! 이거 이거! 번개! 번개 쳤다! X하고 힘하고 어때요? 여기 쳤네. 비례한 이게 바로 뭐야? 반진동의 정의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비례상수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